스미다는 대학을 졸업 후 IT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미다 고이치는 약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스미다의 이상한 생활 습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약혼식은 울렸지만 주요 권유로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스미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인은 당하기만 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미다는 여성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약혼녀가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복수할 길이 없자 그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한 여성을 정한 후 한참을 스토킹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무작위로 스토킹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끌고 가 약혼녀 대신 복수한다는 것이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에도 잘 띄었고 납치하는 것도 머리를 잘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파트 인근 여성 스토킹 범죄는 실패로 돌아가버려 포기했습니다. 스미다는 다음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동료 중 만만한 여성을 선별해 그 중 한 여성 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노트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 직원 3명을 적어봤습니다. 그 중 1순위로 적어두었던 직장 동료 여성 1명을 결정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의심을 없애야 했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스미다는 2011년 9월 20일자로 퇴사한 상태여서 사원증 반환을 위해 9월 30일 밤에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스미다는 사원증을 반납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 격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 이 시간에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스미다는 회사 현관 입구에서 누가 내려오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2층 계단으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가토미사였습니다. 가토는 당시 27세의 젊은 나이의 여직원이었고 총무부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토미사와는 그냥 회사에서 목내만 하고 지나칠 정도 사이여서 친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쁘게 생겼던 그녀는 스미다의 스토킹 대상 순위에서 3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스미다는 계단에서 내려오던 가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토야! 가토양은 퇴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며 스미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참고에 재고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마감 잘 맞았나요? 가토양은 별 이상이 없었다며 스미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스미다가 오늘 퇴사 문제로 사원증을 반납하는 것을 알리없던 가토양은 지금도 스미다가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참고로 한번 와보시죠. 중요한 건이라서 확인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스미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고로 걸어가는 스미다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미다는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넣어두었습니다. 만약 반항시 여차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가토양은 순순히 그와 함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스미다는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가토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두 손목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스미다는 그녀의 입을 막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그녀는 스미라에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결국 당했습니다. 스미다는 일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스미다는 행위가 끝나자 가토양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스미다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스미다는 본인이 계획했던 스토킹의 두 번째 단계를 집행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칼을 손에 쥔 스미다는 목이며 가슴에 십여 차례 그녀에게 자상을 남겼습니다. 스미다는 그녀의 핸드백과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현금 2만 4체낸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본인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 시체를 실었습니다. 스미다는 트렁크에 시체를 실자마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오사카시로 운전했습니다. 스미다의 부모님은 난데없이 이 늦은 시간에 아들이 돌아오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미다는 오사카 지역으로 전근을 오게 되어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을 안심시킨 스미다는 차고에서 연구하며 일할 것이 있다며 부모님에게 차고에는 당분간 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스미다는 매일 창고에서 시신을 해체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섬세하고 작게 절단했습니다. 그래야 강에 버렸을 때 딸짐승과 이것저것들이 달려들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체를 완벽하게 유기할 방법을 연구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큰 뼈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 흔적을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1일 카토양의 부모는 며칠이 지나도록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카야마 경찰서는 신고를 접수받자마자 카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는 출근을 했는데 그 이후 행적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회사의 cctv를 조사한 결과 회사 현관문 입구에서 스미다와 대화를 나누다가 창고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고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창고로 출동하려는 순간 비디오에 녹화된 스미다의 분주한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 몸에 묻은 혈은을 닦아내느라 걸레며 화장지로 온몸을 닦으며 분주하게 창고 안 밖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6일 오카마카안 경찰은 오사카 고향집에 숨어있던 스미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7일 경찰은 시체가 있던 착고에서 피 묻은 칼, 톱 등 절단용 도구 다수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실종자 카토양의 유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스미다를 살인 및 시체 유기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스미다가 전과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후 시체 유기의 잔혹한 점을 참고하여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살인범 스미다는 법학과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터이고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변론은 할 수 있었을 텐데 변호사에게도 항소를 포기한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검거 당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 3월 28일 항소반기 이래 스미다는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스미다는 34세의 나이로 히로시마 구취도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